에코앤드림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엔케미 주춤하고 얘가 다시 가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에코앤드림을 기업탐방을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기업탐방 리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한 관세를 엄청 높이고 있는데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전구체 사업을 하죠.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지금 국산화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구체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입해 왔었어요. 그런데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전구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IRA 법안 시행 때문에 중국 것도 아예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수위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에코앤드림이 매출이 거의 한 170% 올랐어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왜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안 나오냐면 공장 증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들 수익성이 일단은 흑자 전환만 된다 하더라도 25년과 26년이 너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연도 5월 같은 경우가 얘들이 양극재 업체 쪽으로 5년간 12만 톤의 전구체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 공장에서 물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새만금 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더 빨리빨리 돈을 벌겠죠. 결국은 이제 얘들의 공장이 언제 완성되냐에 따라서 좀 뭔가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구체 같은 경우가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되기 전에 다들 양극재는 이제 아시잖아요. 2차전제 하도 핫하니까 양극재가 되기 전에 바로 이전 단계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체를 잘 좀 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 이렇게 잘해가지고 양극재로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를 만드는 배터리 회사들 혹은 리사이클링한 애들도 전구체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구체가 갑자기 또 뜨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떴던 애들이 이제 뜨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2차전제 여기서 엄청 뛰었죠. 여기 여기 6, 7월 때 엄청 뛰었잖아요. 왜 이때는 못 뛰고 이때에 뛰었을까 이때는 양극재 소재들 엄청 뛰었는데 문제는 이제 양극재가 안 가고 양극재 전 혹은 장비들 이런 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전액이랑 전구체나 이런 게 많이 오르잖아요. 심지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음 이런 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테마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N자 패턴으로 크게 한 번 더 찍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61선 여기만 손절이 나지 않는 이상은 8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이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뭐 답 시원하게 목표가랑 손절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시나 이런 거 어렵지 않고 또 왜 에코인드를 사야 되는지 왜 전구체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해요. 어려운 걸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 종목 포인트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레이팅 포인트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폭등적인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 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 완료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을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따로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